호성열차 지키는거네? 대박 와우 무슨 어? 그 도적단이야? 이거 지키는거요? 와 야 철도 여기 놔두고 왜 굴러가냐 그냥 이거 타고가지? 탈출 지점까지 이동 워크들이 왔어 이건 참아야지 상탄으로 조져 광소 파워 하나씩 이게 디펜하는 그런거네 약간 여길려나? 가쟈 나그룬드 탈출 암스포잇 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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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빨리 가자 임마 늘 터졌어 영암포 영암포는 뒤에서 지원이다 가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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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임만 잡아오면 돼 뺑떠뺑랑 가자 호성열차 왜 개들이야 이거 영완포 우와 왔다 대대형이라 다행이다 버블린 투석기였어? 육대기소 언제 왔어? 가자! 안 돼! 됐다 그만 쏴 너네 우리 평가해 죽겠다 됐어 그냥 가자 이제 너 피해를 많이 벗는데? 생각보다 대대형이니까 이길 수 있겠지 아아아아아아 왜 이렇게 안 잡혀? 대형 무기인데! 찍어버려 가라 대포가 직빵이네 뻥 잘 가 임마 잘 가 넌 집에 가 끝인가? 여기까지 가면? 더 안 나오려나? 생각보다 이거 시간 좀 걸리네 우와 이거 나온 거였어? 아이씨 블랙오크였어? 아이씨 블랙오크였어? 와아 엄청 온다아아 튀어어어 깨튀어라아아 우리 화염 퍼프러지면 안 된다아 나의 폭발 아 염폭 부러지면 안 돼 오싹 워낼 에바데드 오스부스맛 나인 노원할 아니 끝난 거 아냐 이거? 아이씨 140초 현장 100초! 100초 남았어 어디 가냐 너네 야 39초 남았어 야이씨 얘들은 어떻게든 살려야 돼 안돼 죽으면 안돼 왜 죽으면 안돼 왜 죽으면 안돼 왜 죽으면 안돼 도망가 아! 생존했어 왜 안 끝나 어! 생존했어 왕쩐 아니 왕쩐 왕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